추상명사는 전체사와 함께 종종 반영적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버와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상명사, 어버 플러스 추상명사,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버 아빌러디, 에이블, 능력이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버 임포턴스, 그러면 임포턴트, 형용사가 되죠? 중요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버 유스, 유수풀, 유용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버 이외의 전체사입니다. 이때는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ith calmness, 이것은 calmly, 고요히, 고요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With ease, easily, 쉽게라고 하는 뜻이 되죠? With care, carefully, 주의 깊게 By accident, accidentally, 우연히, 이런 의미가 됩니다. By mistake, mistakenly, 실수로 On purpose, purposely, 고의로 In despair, 절망 속에서, 즉, desperately, 절망하여 In haste, hastery, 같은 의미입니다. 서둘러 In triumph, triumphantry, 의기양량하게 Triumph는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Without doubt, doubt, 의심 Without, 뭐, 뭐, 없이 의심 없이, 즉,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경우가 좀 다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As all kindness, all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그는 모든 친절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추상명사 itself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친절함 그 자체이다. 친절함 그 자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Very kind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All 추상명사, 추상명사 itself, very 형용사 정리되겠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다, 너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I lost my ticket, mistakenly Mistaken니, 실수로 나는 실수로 나의 티켓을 잃어버렸다. Mistaken니,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By mista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y mistake, mistakenly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2번입니다. He hit me on the head purposely 그가 내 머리를 때렸다. 그런데 어떻게 때렸습니까? purpos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purposely,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 on purpose 세번째입니다. Should he preside? Desperately 그는 절망하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Desperately 그렇죠. In desperate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4번입니다. He was a better wealth businessman.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업가였다. He was a businessman. 그는 사업가였다. 어떤 상당한 부를 가진 이 말이 되겠죠. 뭐뭐를 가진 어떤 표현 전치사 어부가 되겠죠. 다음에 부 웰스입니다. 명사는 웰스 그것을 수식하는 것은 배려는 수식할 수가 없죠. 상당한 그레이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He was just sitting on the beach calmly looking at the sea. 그녀는 차분하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있었다. Calmness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이때 쓰는 전치사는 With With calmness 여섯번째입니다. He was a courageous young man. 그는 용감한 courageous 용감한 용감한 젊은이였다. He was a young man. 그는 젊은이였다. 어떤 젊은이? courageous 어떤 전치사? 그렇죠.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되죠. 무엇을 가진 Of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Of courage 일곱번째입니다. The book was very important. 그 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 책은 대단히 중요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Of importance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 개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베리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합니다. Importance 명사입니다. 명사를 강조할 때는 베리가 아니라 Great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Of Great Importance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여덟번째입니다. Is considering No matter carefully 그런 세심하게 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Carefully 전치사 플러스 주상명사 어떤 전치사? 그렇죠. With care 9번입니다. We will make it undoubtedly Make it 어떤 일 해내다 성공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는 undoubtedly 의심할 법 없이 성공할 것이다. We will make it 의심할 법 없이 뭐뭐도 없이 의심 없이 Without doubt 10번입니다. He will rush to go large H3 H3 서둘러 그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급히 갔다. H3 전치사 플러스 주상명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In Haste Enhanced 이 편도 우리가 상례에 마이너스죠. 부사로 말하자면 H3 이 편를 쓰면 됩니다. 11번입니다. This dictionary is very useful to me. Dictionary 사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전은 나에게 대단히 유용하다. Very useful 일단 useful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Of yout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Very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Of youth youth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상당한 대단한 이런 의미로서 great를 쓰면 됩니다. Of great youth 12번입니다. You're watching the office triumphantry triumphantry 의기 양양하게 전치사 브라추상 명사 이때 쓰는 전치사는 in triumph triumph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triumph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13번입니다. I try to speak calmly. 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Calmly with calmness. 14번입니다. I met my previous superior externally in Paris. 나는 파리에서 accidentally 우연히 superior 라고 하는 편은 상관이라고 하는 편이죠. previous 과거의 내 전 상관을 나는 만났다. accidentally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전치사 플러스 추상 명사 반대 방향으로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y accident accidentally 후 후 후 to